안녕하세요. 저는 토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예전에, 러시아 라면과 자잔면을 먹어볼께요. 러시아 라면과 자잔면을 먹어볼께요. 시작합니다. 러시아 자잔면을 먹어볼께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여기는 러시아 자잔면. 여기는 한국 자잔면. 여기는 한국 자잔면. 여보 어디... 어디 러시아구요? 한국掌聲? 지금 러시아 러시아? 다 Хорошо. чет провер Saleitu. 이렇게 한국 Зна obligations. 러시아еты 워리enschaft와 러시아처럼 ve 모든 러시아논 상태로 염 Yale는 러시아 민주주의 리허면이 만약 러시아hesive 버려지는 일본 러시아 가 Ashami 러시아bone와 러시아нев Ihaveował hold share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 색은 그리고 색은 다음 다음 방법을 배달 루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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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없는 게 있을까 지금 그리고 새로운 것 같아요 여기 еще 2 사는 거 하여 오는 동안에 특히, 5분이 Vou다가 다진 먹거리는 5분간 Вы 이쪽에 오는 Signup 여기 오는 중 샤드위가 그리고 이왕의 마슬리카 마칩니다. 특별한 국어 Frankfurt そこ에도 첨입을 해cleave ESOE 베스트 적의 조시를 Androp 승명과 보라 세 mins 국내에 하면RET 다음은 국어 버전 첨입과 그동안 마주소스 alorsThe state forPr easiest 또 원하셔서 달서 소스 안돼! 안돼! 아 카메라 잡히지 마이 안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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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키러 갈게 나한테 줘 아니야, 많이인데? 괜찮아, 이 정도는 원래 짜장면은 조금 국물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국물이야 안! 아!깐요! 아, 아, 맞네 아, 귀에어, 아~~ 진짜 이렇게 조용히 쓰지겠어요 첫째는 소스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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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를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스를 주고 소스는 후추를 넣어요 정말 hugely 러시아의 자자면으로 소스가 맛있어 러시아의 자자면으로 소스가 맛있어 근데 야채는?! 없었죠? 안에 좀 있지? 조금? 아 근데 고이가 없다 고이에 야채가 없어 신경이구나 맛있겠다 저기는 숟가락 하나 두개 남겨달라고 서있는데 우리 여보이는 한국 자자면 잘 끓여서는 완벽한데 러셀 찾으면은 정말 끓인거에요 안다이 얘는 이래도 맛있었고 그리고 아까 소스 좀 끓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치 이렇게도 맛있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을거 같아 어우 이제 먹어봅시다 아 뭐부터 갈까? 일단 싸움을 원래 알고있으니까 이거부터 갈게 아 내가 좋게 간다니까 이거부터 할게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먼저 이렇게 먹어봅시다 네 여기 어때? 약간 한국 짜장면이랑 조금 비슷한 맛? 한국 짜장면 약간 비슷한 맛이다 맛있다 거의 똑같아 이제? 진짜? 음 맛있네 이거 나 먹을게 먹을게요 근데 면이 모양이 좀 이상해 근데 이 면에다가 이 소스 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응 가게에서 짜장면 선수는 거의 일 것 같대 비슷해 비슷해 거의 진짜 나쁘지 않아 맞아 물론 이제 식당 가서 먹는 짜장면이 더 맛있긴 하지만 집에서 근데 진짜 면이만 바꾸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면이 짜장면이면 네 솔직히 나쁘진 않아 그럼 괜찮아 진짜 그리고 야채도 여기는 야채가 없어서 이거는 뭔가 이상 이상한 거 들어가요 근데 여길 좀 쉬어 향단 이거 괜찮은데 맛있어 나 이것도 좋아 약간 저는 이거는 또 좋아요 여기 면도 좀 이상해요 근데 오빠가 말대로 그 이 소스는 그냥 여기 야채랑 같이 이 멸랑 같이 섞으면 더 맛있는 거 응 그럼 진짜 맛있을 거야 응 진짜 맛있을 거야 진짜 맛있을 거야 근데 뭐가 이상하네 아! 어떡해! 라운드! 밥이랑 같이 어떻습니까? 짜장밥이죠, 이게. 이거는 약간 러시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겠다. 한국에는 이런 메뉴가 있잖아. 짜장밥이라고. 맞아.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뭐지? 면이랑 밥이랑 되게 이상해.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 먹을 때 면 아니면 밥 바로 먹어요.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인 그런 맛이에요. 맛있어? 주고 와. 진짜 맛있어. 음. 괜찮지?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밥이랑 같이 진짜 맛있어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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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고, 맛있다. 이 자제는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결과로. 또 여기 한국에서 어떤 거 살 거야? 가격이 비싸면 어떤 거 살 거야? 뭔가 그렇게는 못 정하겠고. 얘를 두 개 살 때 얘를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2대1 디울로. 2대1이요? 근데 러시아에서 있을 때는 얘는 하나는 2,000원이고 얘는 하나는 2,000원이야. 그럼 어떤 거 살 거야? 아, 그럼 이거 살지. 그럼 이거 살 거야? 먹을만해? 어, 나는, 어. 이렇게 외국에 있을 때는 먹을만해? 어, 나는 맛있어. 그쵸? 외국에 있을 때는 엄청, 한국에 있을 때는 엄청 맛있지는 않은데 외국에 있는데 짜은 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음, 괜찮은 거 같아. 짜잔!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하세요. 빠빠빠빠. 좋아요도 누르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뱀빠빠. 오, 뱀빠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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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